결승선을 눈앞에 둔 2024 배학관왕 레이스는 대통령 후보들부터 남녀대결로 바뀌면서 어느 때보다 성별맞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남성 유권자들로부터는 54대 45% 9포인트 차이에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카멜라 헤레스 민주당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55대 43% 1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시간 유세에서 나는 좋든 싫든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멜라 헤레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바라는 모든 여성들을 아래로 보는 공격적인 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헤레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여성의 자유와 지적 능력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결정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여성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대비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1일 현재 6,500만 명 이상이 이미 조기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투표자들이 55대 45%로 남성 유권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 투표한 유권자들을 당파별로 보면 민주 41%, 공화 39%, 무소속 20%로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7대 경합지들의 조기 투표 결과만 보면 헤레스 후보는 여성표에서 펜실베니아에서는 3포인트 차, 미시간에서는 8포인트 차, 위스칸신에서는 무려 21포인트 차이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남성표에서는 펜실베니아에서는 4포인트 차, 미시간에서는 독률, 위스칸신에서는 12포인트 차로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투표만 보면 여성 유권자들이 55%로 더 많은 데다가 7대 경합지 중에 네바다 한 곳을 제외한 6곳에서 헤레스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도 속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